ㅅㅂ? 사장님은 납니까? 어.. 이쁜할 만 선 기습 땡땅! 기습 땡땅! 기습... 기습...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오늘은 우유랑요 말리부 준비했습니다 짠! 초크 이거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 처음 먹어봐서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인다. 이 부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시야 추워? 아니 안 추워. 추워? 오 추워. 이불 덮어줘. 알았어. 잘자. 내 입으로. 잘 먹겠습니다! 한참에! 안녕하세요. 맥주입니다. 한잔에! 한잔에! 우메소! 우메소! 고래가 오사케다! 오늘은 그냥 진짜 취할 때까지 먹겠습니다. 제가 좀 주량이 좀 있거든요? 한잔에! 짠! 오늘 사나님이 우리 집 오기 전까지 달린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먹어보려고. 우메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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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아 좋다! 짠! 오늘은 그냥 술 먹고 싶었어. 아니 안 취했다니까? 아니 술 쓰레틱 뭐야? 나 아직 안 취했어. 아니 진짜야! 지렸다. 원샷해! 원샷해! 짠! 짠! 말무라. 저 생일 8분 남았는데 축하 가능하신가요? 야 뭐? 생일 8분 남았다고요? 8분 뒤에 끝나자라! 8분 뒤에 이 날이 끝나자라! 한 잔 해! 아 맛있네 아 근데 왜 안 취하지? 락스피릿이 끓어오른다! 실화가 내 방송 보고 있나봐 실화나 전화해볼까? 고양아 뭐해? 전화 받아 전화 받아! 안 받아냐! 안 받아냐! 너랑 얘기 안 할 거야! 됐어 너랑 이제 절교야! 진짜 전화 안 해줄 거야? 자기 전에 씨로 목소리 듣고 자고 싶었는데 알았어 잘자 후배 키워봤자 이거야! 후배는 차갑다! 고양이 사춘기 왔나봐! 아씨 애기 키우는 게 이거냐 씨바루! 한 잔 해! 부지럽다 부지럽어 아 왜 안 취하지 근데? 구덩 연동 내일까지니 갖고 하래! 트위치들아! 슬라이브야! 강지야! 내일까지 돼! 구덩 연동이라잉! 렛츠 오프라! 강지요! 강지니 죄송해요! 나도 고마워! 내 팬미들이어서 너무 고마워! 감사합니다!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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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더 사랑해 아끼자 더 사랑하고 아끼자 주워보자 안전해 아 맛있네 아 없네 아 술에 안 취하네 진짜로 아 더 넣을까? 아니 미안한데 진짜 안 취했다고 안녕 난 김이야 인사하자 안녕 어 코난 맛있게 생겼네 비늘아 아니 근데 안 취했는데 나도 취하고 싶거든 솔직히 지금 상태가 살짝 알짤달한 느낌 만약에 100%쯤 취했다면 한 30%? 40%? 밖에 안 취했어 사장님 전화 왔다 사장님 네 뭐 하세요 누워 있습니다만 사장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? 저도요 불화치지 마세요 그래놓고 맨날 갓나야 나 우리 아빠 갓나야 보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만나겠어 맨날 이래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미루셨는데 왜 저한테만 저한테만 미안해요 진짜로 볼까요? 지금요? 저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저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저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차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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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마? 술 얼마나 마시겠어 아니 솔직히 근데 저 많이 안 취했어요 근데 거짓말하지마 아니 아니 사나님 저 근데 저 맥시멈 봤잖아요 사나님 음주할 때 계속 옆에서 막 기습시위하고 그 단어 쓰지 마 아 사나님이 기습시위라는 단어 안 좋대 이제 안 쓸 거야 이쁜 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쁜 말만 쓰기로 했죠 저희 어 이쁜 말만 쓰자 네 이제 칸나는 기습시위라는 말을 안 쓸 것을 맹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줄게 네 이제 상수시위라는 말도 안 쓰겠습니다 아니 뭐 쓸 거면 기습 땡땡 기습 땡땡! 기습 땡땡! 기습 공격 기습 공격! 아 그래서 기습뿌뿌! 기습 세 기습 쓰 쓰 쓰 쓰 쓰 쓰 쓰 섹시 기습셋시 아 진짜 깜짝걸랬네 기습셋시 사장님 끝나고 사장님 집 가도 되나요? 지금 끝나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도 있고 집에 근데 사장님 방에서 할 거잖아요 방에서 하지만 단호는 안 된답니다 원 하지 마요 방어민 안된다 방어민 안된다 기소찡개 믿고있어 그럼요 절 짜면서 얼굴같은것도 안보여주고 가슴도 안보여주고 하고있어요 잘하고있네 근데 너 보여줄거 없잖아 시바르? 사장님은 납니까? 아니야 건너 예쁜잇말 써야돼 적당히 하시고 네 그러면 그냥 예정없이 그냥 갈게요 하지말고 네 사랑해요 사랑해 파이어 네 귀엽네 하절해 하절해 안녕 사랑해 빠이빠이 아이구 하늘 하 내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